아! 아! 미니언이 때린다 미니언이 5월에는 경찰 경찰 한국 경찰이죠 이거 젤리폼 상자 이렇게 이게 박스로 주니까 랜덤으로 주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다 하겠다 준비 됐죠?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요놈만 요느낌 아 요느낌 리리카 갑이네 점프했죠 끝났어 나보다 아 아 제압 어? 어? 개썩처럼 바로 원콤으로 접어서야 되네 원콤으로 안되잖아 흠 난 어차피 속박이라 으아아아 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가 얘 아 아깝다 R이 두개중에 하나 고르는거야 야 이쪽으로 가야되네 야 이쪽으로 가야되네 너 왜 아래로 내려갔지 내게 한 명 맞았네요 아아아아 씻 이건 왜 이걸로 바꿨을까 근데 아아 이건 왜 이걸로 바꿨을까 근데 죄송 계속 겐치차일러? 제 차이는 아니죠? 겐치차일러 막아야겠는데 제 실력은 가만 된거에요? 하필 이때다 하필 이때다 점프까지 시켜버려 나 그 끝은 퍼지 서비스 아 아 저 뱀 장 잠이 한 뱀 이거 잊지 뱀 뱀 뱀 ㄷㄷ 아! 아! 미니언이 때린다! 미니언이 역겹죠? 여러분 너골님 욕 조금만 하세요 안하라고는 안할게 욕 안하라고는 안할테니까 조금만 하세요 너무 일치단결이에요 조조선 특성이 있거든요 일치단결 지금 내가 제일 못하건데 내 욕을 안하고 내 욕은 못하니까 지금 누가 봐도 내가 제일 못하여 aba 불을 먼저 들어가면 내가 연기를 10레벨 5.10 레벨 2.10 레벨 4.5 레벨 3.4 레벨 4.5 레벨 쫄깃!! 여기서 따라잡는데? 경험치를? 결국 타는 친구들이었네 내가 안죽기만 하면 되네 하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게임캐스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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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연기에 들어간다 오오 오오 좋아요 아 아 처음 피는 우측 맞춰지는데? 지나가서 좀 떨려가지고 쟤네들 죽어먹는다 쟤네들 죽어먹는다 온다 안 먹는데? 아 아 좀 썼지? 와 미쳤다 뭐야? 와 잘한다 우측기 우측기 잘하네 야 우측기 어? 우리 펜 잘 났는데? 우측기 누군가 자격가 아 이게 차이가 안나 쟤네가 몇번 던져가지고 봐주면서 알아 아 내가 이거 아섰으면 안했으면 할만했을거같은 이거 못했네 없습니다 적의 응징자가 죽었다 이제 놈들도 응징하잖아요 여기서 혹은 comparison 역량은 그리스도의 고소한 경우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역량은 그리스도의 고소한 경우를 탈 수 있습니다. 역량은 그리스도의 이곳으로 그리스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소한 경우를 분리합니다. 이 병원을 실려가 막먹어야지 아.. 6명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한글 Т이 Biebs 아 그제 창병 저거 창병 좀 어떡해 아 저 창병때문에 그래 창병 창 크게 사릴거란 말이야 20년만 추가하려고 10분 해야되면 솔직하게 오프나 솔직하게 오프나 빠져 호호 넘기면 해야되면 올바발받 으아 잡아, 잡아,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아 아아씨, 겐지 저새끼 겐지 잘한다 처음에 하나 따고 시작했는데 제 차이예요, 제 차이예요 제 차이예요 제 차이예요 제 차이예요 디아블로 남친 디아블로 남친 천사들이 고격 응징자를 데려왔다 쿨하게 이거 하고 가네 네 덥죠 이케 마침내 던역의 응징자가 미앞에 쓰러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 진짜 진짜 빠르다 아 진짜 빠르다 꾹꾹따리받자 여기까지 끌고 후.. 이거 먹고 나.. 갔다오는 중간이 잡을거야 요새 성체 다 사른거봐 쟤는 아래맞고 있었고 쟤는 아래있을때 쟤는 아래맞고 쟤는 아래맞고 쟤는 아래맞고 쟤는 아래맞고 응 니는 아래맞고 쟤는 아래맞고 미리 investigate 히힛 마지막팀 찜창맨 마지막에 찜창맨팀 100점 처음에 1점 2점씩만 주다가 마지막에 이긴 사람 100점 점프하면 맞춰서 1점 무너지기 그래서 공격이 좁은지 펑 hitting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쉿 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에 신청변팀! 천점! 천점 추가! 아니, 쟤네가 우리가 계속 털렸는데 요새가 별로 안 나갔어 쟤네가 이기기만 하고... 이득을 하지 너굴지 굴지